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앞에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해킹 회사 중 사회공학 해킹도 활용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경험을 했던 프로젝트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좀 공유를 하게 될 건데 우선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악성코드 메일 아니면 모바일 피싱 보입스 피싱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해킹들 물리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성코드 메일 같은 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요즘은 이제 모바일 악성코드를 뿌려가지고 개인정보 안에 있는 것들을 취득하는 네 획득하는 그러한 사회공학적 기법들도 이제 많이 있죠. 우선은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웹해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을 좀 많이 해요. 모바일 해킹을 합니다. 근데 이 사회공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한 부분들도 있고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또 이렇게 지인들도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회공학적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했긴 했어요. 자 우선은 이것을 첫 번째 거는 이제 주유 담당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알고 싶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주유 담당자라고 하면 이제 보안 담당자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우선 보안 담당자가 보통 모의해키나 그런 것들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악성코드 감염을 시킬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임원들 저희가 임원분들이 이렇게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은 이게 보안 관제 관제 사업을 하잖아요. 보통 관제 사업 중에서도 잘 탐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악성코드뿐만 아니고 이런 웹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관제 업무 쪽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제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보안 담당자나 이제 앞에 그 주유 담당자들 이 IT 주유 담당자들을 하는 이유는 이 IT에 있는 센터 IT 센터가 이제 주유 인프라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인프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까지 침투를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 진짜 그게 가능하냐. 이때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했던 이유는 이제 APT 공격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용어들 때문에 용어들 때문에 이제 악성코드 메일이라는 그런 훈련들을 또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웹이나 이런 것들을 웹을 통해 가지고 해킹을 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악성코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반영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이약킹 진단에서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런 악성코드 메일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융권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1년에 보통 한도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금융권은 이제 두 번 정도 두 번을 진행을 해요. 이 악성코드 메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주로요. 저는 임직원 대상으로 그 악성코드를 뿌리고요. 그 임직원들이 이 악성코드를 이제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중요한 정보들을 거기다가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요즘 많이 고려를 많이 합니다. 단계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것들 이런 형태들도 점점 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니즈죠. 요청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센터 대상으로 우리가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죠. 뭔가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뭔가 근데 지금은 현재 뭐 계정정보 초기화나 그런 것 때문에 고객센터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지는 않죠.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요 담당자든지 담당자 대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게 직원들 대상이죠. 주요 직원들 대상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내부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일부 그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 이런 대상으로 고객센터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정보들을 초기화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이제 뭐 1, 2, 3, 4로 초기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본인 확인들을 하는 거죠. 본인 본인 확인들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이스피싱이고요. 많이 하지는 않고 이제 저도 기억에 한두 번 정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 해킹이나 아니면 물리적 해킹들 물리적 해킹들하고 조금 조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무선 해킹,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에 지금은 되게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 모든 건물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공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들 이런 AP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공장 같은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해가지고 공장끼리 이렇게 통상 그런 기계들이죠. 장비들, 장비들의 이제 무선 AP, 와이파이가 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장비들끼리 교환을 합니다. 정보들을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AP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무선 AP를 통해가지고 내부의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 이제 무선 해킹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언제 정도면 2008년도, 2008년도 전후에서 2012년도 이 정도 사이에 무선 해킹이라는 컨설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선 AP라는 것이 실제 사업,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서도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이지만 회사에서는 더 많은 무선 AP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당연하듯이 AP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퍼블릭으로 공개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회사에서 사용할 때도 퍼블릭을 사용하면 큰일 나죠. 내부 시스템이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요. 더 유선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이 이제 무선 AP인 것이죠. 예, 보완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물이나 공장 같은데 이제 침입을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무선 해킹이에요. 뭐 사회공학적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근처에 저희가 이제 공장이나 건물 근처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만 이제 신호가 잡히면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계단에서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원처럼 제가 꾸며가지고 직원처럼 꾸면서 내부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무선 해킹을 수행을 해야 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물리적인 보완들이 잘 되어 있냐 아니면은 직원들이 그냥 의심 없이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제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무선 AP들을 이제 위치들이나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실제 신호도 잡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난 뒤에 이제 편하게 이제 밖으로 좀 나가가지고 그런 AP들이 어디에 있는지 검사가 되는지 신호를 잡아서 이제 무선 해킹까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그 또 다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어 보안 담당자 몰래 예 보안 담당자 그 다음 IT 사람들 몰래 그냥 임원분께서 임원분께서 별도로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임원분들이 별도의 이제 그룹을 하나 꾸민 거죠.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한두 명 꾸려가지고요. 별도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저녁에 건물로 들어가서 이 컴퓨터에다가 무선 AP 무선 AP가 우리가 이제 라우터 역할을 하는 그 무선 AP들 있잖아요. 공유이죠. 공유유요. 공유유, 무선 AP 공유위를 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 요거 설치 후에 나중에 이제 백토어처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컴퓨터 단말에는 우리가 제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선이나 네트워크 제어 장치나 아니면 외부의 USB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낱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 시킬 수도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해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물리적인 해킹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리적 해킹이 뭐 단순하지는 않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우리가 스포핑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에 있는 패키지 정보들을 공격자에게 모두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공격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스포핑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니핑, 스포핑 공격 이렇게 두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포핑 공격을 했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을 했다라는 조건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무선 해킹하고 같이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무선 해킹을 하고 난 뒤에 스포핑 공격들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선 해킹을 하고 난 뒤에 그 연결되어 있는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패킷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주요 포탈 서비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포탈 서비스 아이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 쿠키 칵 같은 경우를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자 권한들을 획득을 한다고 하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포핑 공격을 하는데 내부에서 이제 내부 모의 해킹하는 과정에서 내부 모의 해킹이 무선 해킹까지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부 해킹을 한다는 임직원 입장에서 이제 직원들끼리 서로 어떠한 정보들을 캐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임직원들이 이렇게 출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데서 포탈 사이트를 이 공격자가 원하는 포탈 사이트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피싱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뭐도 모르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스포핑 공격 아까 무선 AQE를 통해가지고 스포핑 공격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모의 해킹을 한다고 하지만 스포핑 공격을 할 때 네트워크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장애가 발생하죠. 마비보다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자한테 모든 패킷들이 몰아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게이트웨이나 그런 것들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꼬이는 거죠.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중에 또 한 번 별도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은 모의 해킹에서 이렇게 주의를 둘러보면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의 다 웹 해킹, 모바일 해킹, 리버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많이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소사엘 엔지니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에 대한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를 찍듯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인데 사실 모의 해킹을 배울 때도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공부하기도 하여 단지 그냥 이렇게 웹 해킹이나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진짜로 영화같이 한 번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의 이제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위해서도 계속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이거 한 번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는가요? 여러분들요. 물론 이제 모의 해킹, 모의 해킹 입장에서 모의 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뭔가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오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켜야 하는 그런 미션들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좀 재미있어 보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해야 하냐면요.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악성 코드 제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감염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예요?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일 서비스. 처음에는 이제 메일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이 악성 코드 만든 것들이 필터링이 안 돼야 합니다. 앞에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실제 악성 코드가 이제 백신 쪽에 탐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로 정말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dbd 이게 어떤 특정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취약점인 거죠. 특정한 어떤 취약점들. 인터넷 플로어 취약점 같은 경우나 플래시 취약점 같은 경우나 자바 취약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워드 취약점. 워드죠. 워드나 ppt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감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능력이 이제 악성 코드 제작이나 아니면 이러한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회 기법이야. 어렵죠.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요즘 최근에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나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걸로 우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는 입장에서 그냥 사업성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피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요. 기피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상당히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는데 그게 정말 잘못돼서 영향이 미쳤다. 전 임직원 대상이 혹시나 ITV 주요 대상이 아니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또 악성 코드에 이런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수행을 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뿌렸는데 그 기능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임직원 진행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 되시면 이 내부 스포핑 공격 같은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싶어요. 사회공학적 하고 싶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장애가 났어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모이해킹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이런 임원들이나 담당자의 이제 추진력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공학적 기법들이란 것을 프로젝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마다 다르죠. 만약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각각의 그러한 외부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들에 가면은 또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이게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으로도 뭔가 사회공학적 기법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대상으로 우리 내부 시스템에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손님인 척, 손님인 척 한 다음에 거기다가 USB 같은 걸 악성코드 감염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이해킹, 모이해커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기보다는 담당자고 임원들의 추진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이해킹이나 모이해킹 컨설턴트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냐 하지 못하냐라는 것들은 이제 위에서 어떻게 그 담당자 관련 고객사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냐 아니면 영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좀 ISMS 피해 임증이나 그런 것들 중심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모이해킹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모이해킹을 추가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게 또 기획을 한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들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하나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주시면은 거기 관련돼서 저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